안녕하세요. 배트 잉글리시의 하늘원장입니다. 20번 지문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rush라고 하면서 toward부터 이렇게 전면구가 다시 한번 소식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in the rush라는 전면구가 들어오면서 문장의 주어는 뒤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rush라고 하는 것이 질주, 어디로 굉장히 급하게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건데요. 뭐를 향한 질주냐면요. 개인의 성취와 그 다음에 recognition, 개인의 인정을 향한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고요. forget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majority of는 대다수의 라고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대다수라는 표현만큼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복수일 때는 뒤에 동사도 복수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라고 했을 때 뭐의 다수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those who 했을 때 those는 those people의 줄임말이거든요. make it 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요. 성공하다, 해내다. 말하자면 succeed하고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공해낸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복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humble beginning을 잊어버린다. humble이라고 하는 거, 겸손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hu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earth, 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사고관에서는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에 흙이 들어가는 거고요.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에 비해서 흙을 밟고 다니면서 말을 끌어주던 사람은 아무래도 신분이 좀 미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신분이 미천한 이란 의미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두 번째 의미, 겸손한으로 가게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천했던 시작, 겸손했던 시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별거 아니었던 그런 작은 시작들을 잊어버리는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They often forget. 그래서 그들은 종종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those who, 역시 those people의 줄임말이 되는 거고요. who라고 하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주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help them, 그들을 도와주었던 거죠. 어디에 있어서요? on their way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가는 길에 이런 의미인데 up이 붙었으니까 뭔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약간 이런 느낌이 추가가 되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길에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렇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길어진 이유가 if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if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when 해서 세 개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조건을 말해주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보시면서 그러면서 then you are success 이렇게 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다면 무엇을요? where you came from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때 의문사 나오고 you라는 주어 came fro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어떻다면 여러분이 neglect, 무시한다면 those who, 뭐하는 사람들이요? who라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역시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were there,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근처에 여러분을 응원해주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어떨 때요? when things were tough and slow things라고 하는 거는 겉들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만 어떤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상황들이 어땠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상황이 빨리빨리 가지 못하고 느려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쵸?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하고 if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은 어떻다고 볼 수 있겠어요? value에다가 less가 붙었네요. 가치가 없는 이라는 의미죠.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value less는 가치가 없는 인데요. valuable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는 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valuable에다가 in을 붙이면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not을 의미하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price라는 단어 아세요? 가격이라는 의미. 거기에다가 less를 붙이면요. 이건 가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value less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in이 붙었거나 less가 붙었거나 하더라도 걔네들이 전부 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의미로 value less의 반이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올챙일적 생각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늘 지지해주던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성공하는 과정에서 자꾸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성공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가치 없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invaluable이나 priceless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no one can make it up there. 그 어떤 사람도 영어에서 no로 주어를 부정하면 동사를 부정해 주는 거잖아요. make it. 아까 성공하다. 해래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up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진짜 위로 올라가는 우리 이제 성공하는 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까지 그 누구도 without the help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대열은 유조부사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무엇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오히려 일형식 동사로 주어 하나 주어 둘 셋 그리고 end을 기준으로 마지막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그 다음에 조언자들 그리고 코치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배 뒤에를 보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할프는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의 일형식 동사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앞에 있는 코치스들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투부정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Be grateful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All of those who have to you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사명식 동사의 목적어인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가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Gratitude 그래서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성공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Is the glue 어떤 접착제라는 거죠. 어떤 접착제요? Keep이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걸로 봐서 이때 됐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알 수 있겠죠. 뭐해 주는 이렇게 적혀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Keep 유지시켜주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예요? Connected to others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목적격포어로 이때 Keep이 되겠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서명식 동사 인커넥트 가 PP 형태로 나와서 옷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문장인데요. 문제 굉장히 깁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요. It is a bridge 이것은 이때 이것이라는 것은 Gratitude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리입니다. 어떤 다리냐면 하면서 That이 이렇게 앞에 있는 bridge를 꾸며주는 Keep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And를 기준으로 Who? 라고 하는 주격관계대명사가 하나 주관대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관대 2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각각 앞에 있는 도지를 다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다리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도록 해주는 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목적격 보호로 3부의 PP가 다시 한번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Keep이 5형식 동사겠네요. Those는 Those people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뒤에 주어가 없죠. Were there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이면서 Be likely to be there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언제요? 성공이라고 하는 끝에 결국에 있어줄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연결을 계속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다리가 gratitude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Relationships and the way you treat others 까지 문장의 주어입니다. Relationships 가 문장의 주어 1번 The way 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way 는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treat 대접했던 그런 방식이 Determine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의 진짜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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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